안녕하세요. 레이싱 모델 차정화입니다. 안산그리너스FC가 오는 10월 21일 오후 3시에 서울 이랜드랑 마지막 복종을 일어난다고 합니다. 많은 경품과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. 팬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함께 사귀고 가요. 오늘 10월 21일 오후 3시에 오늘 10월 21일 오후 3시에 안산그리너스FC가 10월 21일 오후 3시에 안산그리너스FC가 10월 21일 오후 3시에